사랑해 가만히 서 너의 마음도 너가 처음에 할 거야? 그래 내가 처음에 할게 내가 맞출게 아 잠깐만 야 천우 형을 좀 잘 그린 애가 해 형 등에 신경 거의 없어 나 등 신경 망했어 형 봐봐 맞춰봐 뭐야? 다트 Yes, come on! And then this is... Square Yeah! And then... 꽈배기 Circle Go 오케이 여러분 가로에요 오케이 여러분 견갑을 열어요 등 타라있어 나 지금 나 이렇게 등을 쭉 펴야겠어 등을 왜 이렇게 굽었어 얘 일부러 굽혔잖아 아 지금 펴줘 어 그게 나아 할게요 아 오케이 네 그리면 그린다 얘기해줘 아무런 느낌이 안 나거든 무지개 무지개 아 무지개 맞추지 말고 그리라고 그리라고요 아저씨 그리라고요 아저씨 아 너 그렸어 지금? 아 그리도 안 그려 그리도 안 그려 계속 그리는 거야 저 뒤에 빨리 좀 해주시겠어요? 할게요 저 뒤에 빨리 좀 해주시겠어요? 아유 그리지 안 여기에? 그리기 전에 얘기 한 번만 해달라 그리기 전에 얘기 한 번만 해달라니까 자 그릴게 지금 여기에 추가로 그리는 거지? 컴온 컴온 버디 그렸어 나 그릴게 응 뭐야? 어? 빨리 먹어 빨리 해 정원아 지금 버퍼링 걸렸어 정원아 그냥 그려봐 너의 삘에 맡겨 한 번 다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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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? 했잖아 한 번만 그린대로 한 번만 다시 그려줘 계속했어 지금 한 열 번 했어 어? 다시 그려줄게 난 끝났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민혁이 맞춘 거 같아 나 맞췄어 어? 아니요 주원이가 붙어 저게 뭐야?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 기형이 아니야? 기형이? 근데 내가 그린 거하고 주원이가 똑같이 그렸어 그리고 나는 우산 와 와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탬버린? 어떻게 그릴 건데 탬버린?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? 그건 아니야 어떻게 그릴 건데? 그거는 이렇게 그릴 거지 와 똑같잖아 똑같잖아 야 그렇게 그렸으면 딱 오는 거야 그렇지 이거 뺐으면 오케이 근데 좋았어 자 보자 자 제가 여기서 딱 사복만 골라드릴게요 사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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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단순하면 기현이 옷 단순하거나 컬러풀이 들어가면 기현이 옷이 아니고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데뷔 초 때 이거 이거 심지어 사복 아니에요 저도 기현이 옷이야 이거는 어 셔노 형이다 나 왜 긴장되지? 자 일단 셔노 형 그거 보면 옷 잘 입었어요 아 야 여기 있어 여기 동일 동일 옷 비싼 거죠? 네 내가 셔노 형 사복 맞춰볼게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협찬 이게 사복이야 빨간색 어디 사복 사복 형 거의 다 사복이네 셔노 형은 셔츠 입었을 때는 무조건 무조건 입혀주는 거 아 이거는 의상이다 이것도 의상 아니야? 아 사복인가? 이거 의상 아니야? 아 의상 의상이죠 전체적으로 청바지가 많네요 진 어쨌든 뭐 스테이 셀러에서 셔노 씨랑 태형아 씨가 맞추셨잖아요 네 나랑 아이엠 아 아이엠 씨가 안 돼요 그냥 해봤어요? 우리 투턱곰 신상품을 위한 앞에 이제 맛보기였다 그렇죠 이제 이게 진정한 셀러죠 일단 제일 큰 거 우리 저번에 투머니 투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? 거기서 우리 민혁 씨가 네 제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요 짧아서 조금 위와 아래를 같이 만족시키기 조금 아쉽다 그 뭐라 그러지? 입구인 사이즈 몸에 맞추기에 너무 작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왕곰으로 왔어요 너무 귀여워 대왕곰 저는 오늘 이거 바로 집에 갖고 왔다면 집에 있는 거 갖다 버릴 거예요 아 갖다 버리다뇨 왜요? 나한테 투턱곰 있는데 다른 게 뭐 필요했어요? 갖다 버릴 거예요 지금 투턱곰 쓰시는 거 아니에요? 투턱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세 개를 쓰거든요 바디필루가 작은 고래 그 다음에 요만한 투턱곰 요만한 곰 그래서 제가 곰을 갖다 버리고 이걸로 바로 바꿀 거예요 큰 투턱곰으로 두 번째 주력 상품이 뭐냐? 저희가 지금 다 착용하고 있는 거 링 여기 보면 멤버들의 손글씨 노래 가사가 적혀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Together Forever 야 아이엠 씨는 손글씨는 뭐라고 못 써있어요 저는 I will find you 저는 Let me give you What you need 저는 You are the best part of my life 근데 나 나는 왜 글씨가 이러지? I wanna be brave? 나는 용감하고 싶다고? 근데 제가 세요 아 그거구나 솔직히 말해 저는 It ain't over until it'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레이어드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부분 큐빅 박힌 부분 여기를 돌려주시면 열립니다 와우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레이어드죠 이렇게 이렇게 깰 수 있는 거지 우와 갑자기 와우 샤누 형 그래서 반지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음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스웩 이렇게 껴봤거든요 빼서 이렇게 두 개를 빼고 여기를 꼈는데 여기 또 안에도 또 레터링이 있어 아 그래? 아니요 U, 투토꿈, 아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 네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이게 색깔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멤버들의 탄생석 아 컬러예요 아 그래? 저는 아무래도 실버랑 블랙은 뗄래 뗄 수 없는 주원이는요? 저는 로즈골드예요 예 저는 흰색 야 이거 고급스럽다 완전 청순 청순 우리의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지금 몇 월이죠? 6월인가요? 6월 결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아 결혼 반지를 이걸로 왜요 왜요? 자 다음 거 지금 몇 월이라 했어요 아까 6월 날씨가 어때요? 덥죠 굉장히 덥죠 날씨에 맞춘 이 선풍기 네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머리가 헝클어진다 밑에 거울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뭐야? 이게 요즘에 고정이 잘 안 돼요 설마 자석입니다 야 왜 이렇게 발전했어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거 미풍 약풍 강풍 초강풍 뭐야 거의 에어컨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야지 하나 더 있죠 그거는 바로 태풍 5단계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번 틀어서 보여주세요 자 1단계야 머리 보여줘 흩날리는 거 2단계 감독님 벌써 괴로워하세요 지금 지금 귀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3단계 3단계 좀 날아갈 거 같아요 4단계 살짝 춤추고 5단계 빨리 꺼야 돼 5단계는 소리가 들려요 아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선풍기 더 와서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날아가서 오디오 감독님 죄송한데 선풍기를 꺼달라고 아 실제는 마이크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제발 선풍기를 꺼주세요 태풍이 온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간 MSG 기현이 형이 들고 있는 건 뭐예요? 제가 아까 엮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름때 또 뭐가 많이 오죠? 비 레이 가방이 젖지 않습니다 와우 뱅쑤? 뱅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저거 마치 하이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편안함과 고급스러움 여러분들 이 가방이 요즘 대세예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이 조그만 가방이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역시 앞서가는 뚜껑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매요 그렇죠 매다가 질린다 하시면 크로스로 우와 이거 미었어 크로스로 갖고 다니시면 옆으로 매서 unbelievable 그거 그러면 줄잡게 하면 힙색도 되겠네 아 그럼요 그것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말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감아 감아서 그렇죠 저거를 또 양쪽으로 양쪽으로 뒤로 살짝 해서 원래 기본적인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매포다 길게 하면 딱 이런 느낌 일단 착용해주면 딱 이런 느낌 사실 뭐니뭐니 해도 이뻐야지 이렇게 하고 이거 가방 메고 이거 딱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 반지로 청혼하면 게임 끝 미니 파우치들을 넣고 그 옆에 가방 이거 명칭이 뭐예요? 키링 키링이라고 합니까? 네 아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이었구나 키링 키링을 옆에 매달고 가면은 진짜 그냥 거의 청량함이 소년시대 선배님의 소원을 말해받고 오 약간 그 윌리를 찾아라 아니에요? 아니에요 형은 씨는요? 일단 옷이 굉장히 힙해요 어 그러네 LA에서 바로 날라온 느낌이에요 아 에 에 LA는 요 느낌이에요 네 컴온 It's my honey 천우 형 것도 귀여워 조금 더 귀여워 아 귀여워 난 뭔가 나 뭔가 백스윗 보이즈 같아 백스윗 보이즈 백스윗 보이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런 재질을 홀리모리 메쉬 PBC 이 키링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직접 진짜 바지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투톡 꿈이요? 네 이거 투톡 꿈 키링을 많아요 있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이거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신상품도 살펴봤는데 투톡 꿈 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많은 상품들 좋은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스토어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